4. 고향치 풍기미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태풍이 지나간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새파란 하늘의 거대한 뭉개구름이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서울서 영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예전과 달라졌다. 강남에서 출발한 고속버스는 경부선 신간인터체인지에서 영동고속도로 경유, 이천에서 김천으로 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선산휴게소에서 15분간 쉬었다. 그곳 공고를 파는 곳에서 낙 한자루를 5천원에 샀다. 경북 지방에서 만든 대량생산대장간 낯은 강원도 홍천의 어느 대장장이가 만든 낯 모양과 달리 반듯한 기억자 모양이었다. 홍천의 대장장이가 만든 낯은 낯등과 날이 반달처럼 굽은 것이었다. 낯을 파는 젊은이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낯을 대충 종이에 둘둘 말아준다. 영천 터미널에서 상송행 시내 버스를 갈아타고 바로 고향으로 출발했다. 영천시 외곽의 새고속도로, 대구와 포항 간고속도로가 신설되어 청송이나 포항행차가 영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바람에 청송행 완행버스가 없어졌다. 대신 영천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지풍기 밑까지 다닌다. 시내버스 요금은 2,100원이다. 고향 마을 어귀에 내렸다. 지풍김이라고 쓴 버스 정거장이 오고 가는 차선 양쪽에 어 비슷하게 있다. 마을 버스 정거장에서 보현산을 쳐다보았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각, 넘어가는 가을 햇살이 고산의 아주 완만한 경사 꼭대기에 걸쳐 있다. 산등성 아래의 군데군데 돌산판, 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 중 한 곳은 찌그러진 별사탕 모양이다. 마을로 들어서는 포장된 신장로 따라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왼편 산비탈에 있는 과수원의 약치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고, 농약이 연기처럼 피어나 바람에 사라진다. 내 어릴 적은 고향의 과수원을 하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집마다 농토가 풍족하지 못한 산골 마을이라, 주식양원인 배와 보리농사, 밭작물에 의존했었다. 이젠 젊은 사람들이 돈벌이와 살기 좋은 도시로 거의 나가고, 집도 몇 집 남지 않았다. 그 중 몇 집이 능금 밭을 경작한다. 밝게 익어가는 능금이 달린 사과나무 가지가 길까지 뻗쳐 있다. 마을에 들어서도 보이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감나무만 남은 오래전 내가 살던 집터 앞 개울을 돌아 콩밭을 해치고, 좁은 산소에 올랐다. 좁은 밭덕은 험하고, 벌레 먹어 떨어진 썩은 감껍질이 발에 밟혀 미끈거린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뒤뚱거릴 때, 큰 칼색 팥중이가 놀라, 후딱 냅댄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내심 경계심이 인다. 뱀 걱정이다. 집 풍기미는 뱀이 많은 곳이다. 조그모 산소에는 억새와 잡초, 토토리, 칡덩굴이 무성하다. 산소 및 작은 텃밭도 경작하지 않아, 밭의 형체가 없어졌다. 버스 정거장이 있는 멀리 보이는 솔무지 쪽을 바라보고, 큰 숨을 들이쉬고 나서 산소 손질을 시작했다. 산소로 오르는 사이 오른쪽 면장갑을 잃어버렸다. 장갑을 찾아와서 산소 손질을 할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낙지를 했다. 산소 주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봉분을 말끔하게 손질하고 할머니 봉분을 손질할 때 나는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다. 토토리 나무가 뿌리 내린 것이 있는데 벌초할 때마다 늘 신경 쓰인다. 한 해 자란 세 가지는 매번 낯으로 빈다고 해도 굵은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 토토리 나무와의 싸움은 매년 하게 된다. 굵은 뿌리를 뽑아내면 봉분이 푹 패일 것 같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할머니 봉분 정수리에 난 단풍나무를 장갑 낀 왼손으로 움켜쥐고 낙지를 할 때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뱀이다 뱀의 관심을 둔 최근 몇 년 사이 보지 못한 색을 지닌 작은 독사다. 등이 새까맣고 뱀는 희고 아가리 옆에 흰줄이 있는 것으로 봐 어린까치 독사라고 일단 추측했다. 뱀을 먼저 본 나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일이라 온몸의 맥에 빠져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고 식은땀만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뱀은 나를 보지 못한 모양이다. 동 믿고 내빼지 않는 특성을 지닌 독사라서 나를 보고도 싸움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벌초를 팽개치고 마을로 내다름 칠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사이에도 뱀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도토리나무에 돌돌 말고 있는 몸 그대로 삼각형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린다. 저놈을 밟아서 낫으로 토막질까 하는 생각으로 뱀에 접근하며 바를 떼니 장화가 아니다. 아차! 물러나자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장화를 신었다면 나는 생각대로 했을 것이다. 뱀에게 세 번 물려 죽을 고비를 넘긴 강원도의 어느 노인은 뱀을 보면 장화로 꼬리와 대가리를 팍고 낫으로 엿가락 자르듯이 토막을 친다. 뱀에게 놀란 그 노인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신은 신발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나서야 나는 다른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적당한 굵기의 나무를 눈으로 찍어놓고 돌아서서 뱀을 다시 보았다. 뱀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다. 뱀이 놀라지 않게 살금살금 지석에 둔 디칼을 가져와서 20cm 정도 가까이 접근하여 뱀을 두 번 찍었다. 네놈의 정체를 나중에 자세히 보아야겠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뱀은 꼼짝 앉는다. 뱀을 본 순간 놀란 가슴이 여전히 콩닥인다. 뱀을 찍으려고 엎드린 몸을 바로 펴고 나서 나는 뱀이 앉은 부근을 발로 툭툭 건드려보았다. 그래도 뱀은 꼼짝 앉는다. 야 인마 너 왜 이러는 거냐? 미리 보아둔 적당한 나뭇가지를 자르러 몇 발자국 대며 이상한 기분에 뒤돌아보았다. 이 무슨 일인가? 내가 두세 걸음도 옮기지 않았는데 뱀이 사나운 독사가 사라졌다. 뱀이 간 방향을 알 수 없자 나는 다시 불안해졌다. 우선 발밑부터 살피고 내가 서 있는 주변부터 시야를 넓게 펴나가도 뱀은 보이지 않는다. 나뭇가지를 잘라 뱀이 있던 곳부터 사방에 불을 샅샅이 후려쳤다. 왼조화 느린 독사가 별안간 사라지다니? 해는 넘어가고 달이 지풍김이 앞산에 떠있다. 산자락을 타고 산소의 어둠이 내려온다. 할머니 봉봉과 그 옆을 손질도 못한 상태다. 혼자서 벌초한 지 세 시간이 거짓되어간다. 앞산에 뜬 탈을 보고 나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면 할머니와 독사는 어울리지만 이 손자놈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나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 어렸을 적 할머니의 새벽 기침 소리를 듣고 잠을 깨면 머리맡에서 할머니는 노쇠그릇에 물을 받아 놓고 참빗으로 머리를 곱게 손질하곤 했었다. 해소에 시달리며 심한 기침도 손자놈이 손자놈에서 깰까 마음 놓고 하지 못하시며 보살 일을 하던 생전의 내 할머니이셨다. 겨우 산소 손질을 마치고 잔을 부를 때 반딧불이 한 마리가 뱀을 보았던 할머니 봉분 위를 날고 있었다. 반딧불이의 빛을 따라 눈길을 쫓다가 잔을 치고 조부모에게 절을 올렸다. 어둑해져가는 밤에 늦반딧불이가 춤추며 날아다닌다. 이 많은 반딧불이와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 내 고향 청정지풍기미 조부모 산소를 돌아서는 걸음이 서글프고 아련하다. 반겨줄 사람 없는 고향 그나마 조부모 산소가 있어 나와 고향 지풍기미의 연결고리는 내 산동안 계속될 것이다. 멀고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랄배 생전에 일군 땅 풍령이 오면 날라리 소리에 흥겹고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만 웅대한 기상을 지닌 지금은 보현산 천문대로 통하는 보현산을 등지고 고향을 등 뒤에 두고 잡은 세 마리의 반딧불이가 안내하는 그 옛날 자갈길이던 신장로를 거드렁거리며 나는 걷는다. 책가방이 없던 어린 시절 책보를 등에 메고 심리길을 걸어 학교 다니던 추억의 길이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내 고향 지풍기미가 소속된 영천아리랑이 절로 나온다. 2005년 9월 8일 고향길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멜론 초반 글 읽어주는 강지식 !」 글 읽어주고 글 읽어주는 강지식 음 백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육천은 강지식